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두 수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또 부등식의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 볼게요. 자연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보다는 4가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음수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두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수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음수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0보다 작고요. 그리고 또 0보다 양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0보다 작고 양수보다는 0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음수가 양수보다는 작겠죠.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직선을 나타낼 때는 양의 부호는 역시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예를 보면요. 1하고 3을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1의 절대값은 1이겠고요. 3의 절대값은 3일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큰 값이 3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을 기준으로 더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음수를 보면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수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절대값을 하면요. 얘는 1이고요. 마이너스 3을 절대값을 하면 얘는 3이에요. 절대값이 큰 것은 3이죠. 절대값이 클수록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은 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인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요. 두 수의 대소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수와 양수를 대소 비교를 할 때는요.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호를 생각한 것이어서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음수와 양수는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서 양수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양수인 2와 양수인 2분의 7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두 수를요.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 2를 절대값 하면 그냥 2고요. 양수인 2분의 7을 절대값을 하면 2분의 7인데 여기서 대소관계를 보시면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도 더 큰 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음수끼리를 대소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음수끼리는요. 양수와는 다르게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았어요. 그러면 이 예시를 보면요.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3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각각의 절대값을 구하면요. 얘는 0.5가 되고요. 얘는 3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을 비교를 했을 때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3이죠. 그럼 이 3이 절대값이 더 큰 수인데 이 수가 실제로는 어떤가요? 더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수를요. 대소관계를 할 때 수직선을 이용을 하지 않고 할 때는요. 먼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서요. 양수와 음수는요. 이미 양수와 음수를 구별하는 순간 양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더 큰 수가 크겠고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부등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어떤 수 A에 대해서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말은 A는 2 이상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기호로 쓸 때는요. A가요. 2라는 수보다 크다. 혹은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호 이것의 의미는요. 뭐냐면요. 크고 같다를 같이 한꺼번에 쓴 거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혹은 이상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와 같은 말이 A는 2 이하이다. 라는 말을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타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호를 보면 입이 큰 쪽이 더 큰 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타내면 세 수의 대소관계도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를 쓰시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는 작다. 5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부등호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식으로 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컸죠.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음수는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았죠. 0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절대값이 크다라고 했는데 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라는 것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등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할 때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같은 말로 A는 B 초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은 부등호를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해서 부등호를 사용을 해주시고 A는 B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큰 쪽을 더 이쪽에 쓰죠. 그리고 같다라는 거 할 때 밑에 이렇게 같이 같은 기호까지 하나 더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은요. A는 B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법 잘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얘는 같은 말로 A는 B보다 크지 않다. 혹은 A는 B 이하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